안녕하세요. 지금 국과 수업을 보겠습니다. 뭘 배우필래 이런게 하느냐 하면 데뷔 버즈업아웃 대표표현 데뷔 버즈업아웃 영어치긴가 영어치긴가 근데 영어치긴가 아닌가 뭐 아 이게 영어치긴 뭔데 아 네 예 예 아 아 아 아 아 밑줄을 발견했어 밑줄 맥스미 앵그리에 맥주 꺼놨다 맥스미 앵그리에 맥주 꺼놨어 맥스미 앵그리에 맥주 꺼놨어 맥주 꺼놨어 맥주 꺼놨어 왜 꺼놨어 콜라 공부를 못해 너를 공부 안했는데 책도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할래 맥주 꺼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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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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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see you next time. Who took the dancing plants? nakarii. We said what two? What's that? One word? Yes. We'll see you next time. We'll see you next time. Let's see you next time. The next song is... I heard about the dancing plants. We've spoken this song. 대유의 뜻은 거기잖아 거기 At the flower fair Yes, I heard about the dancing plants at the flower fair too 꼭 박람회장에 있는 이란 뜻이죠 꼭 박람회장에 있는 dancing plants도 들어봤어 I heard about the dancing plants at the flower fair too 대유의 뜻은 당연히 What are dancing plants? 춤추는 꽃은 뭔데 When people make a song 왜는 왜 해놨을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왜는 몇 개? 두 개 저한테 배운 건 세 개고요 학교에서 배운 건 두 개죠 저한테는 뭐까지 배웠으니까? 관계부사까지 배웠으니까 세 개고 아직까지 학교에서 관계부사를 안 배웠으니까 여기 먼저 꾸민 문사와 그 다음에 접속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둘 중에 당연히 접속사인 거죠 누가 뭐 할 때 When people make a song 할 때 Dancing plants 대신 왔죠 돼 있는 dancing plants 뭐예요? 잠깐 Wow It's surprising 바꿔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거죠? It's surprising It's surprising Dantina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죠? How surprising How surprising it is It's wonderful 또 믿을 수가 없네 Unbelievable Unbelievable Incredible How amazing It's surprising 감탄문도 여기에 무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What을 써서 놀라고 싶어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가능하고 그 다음에 What surprising dancing flowers 이럴 수도 있겠죠 What surprising dancing flowers 이럴 수도 있죠 정말 놀라운 춤추는 꽃들이군 됐습니까? What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감탄문으로 감탄을 하겠다는 얘기고 What을 써서 감탄문을 쓸려면 감탄하는 이유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What surprising flowers They ar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대비하느냐 시험분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동안 그쵸 밑에 쳐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모르세요 모든 걸 대비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야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프린트해서 줬는 것들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죠 학교 수업 끝난 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Focus in 입니다 그래서 난 제주도에 자 이거는 묶음입니다 Focus in 난 제주도에 가본 경험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죠 I have been to 제주도 그렇죠 I have been to 제주도 됐습니까? 좀 이따가 뭐 두 개 더 하겠죠 그렇죠? 뭘 두 개 더 할까요? 나는 계속 제주도에 살았다 라는 얘기도 만들어보고요 저는 제주도에 계속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제주도로 가버렸다 좀 만들어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I have been to 제주도 그러니까 넌 제주도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 해볼게요 이번에 묻는 거 묻는 말도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지금 생각해 주시고요 너 한 번이라도 제주도 가본 적 있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로 그러면 나는 가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 한 번이라도 제주도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래 나는 제주도 가본 적 있어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던 애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언제 거기 갔었니 언제 언제 갔는지 물어봅니다 언제 갔는지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지난 여름에 갔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가본 적 있어? Oh wow I have been to 제주도 가본 적 있어 언제 갔는데? 바로 지난 여름이네 지난 여름에 갔었어 지난 여름은 영어로 last summer 아시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어떻게 읽은데요? I have read about animals in danger I have read about animals in danger I have read about animals in danger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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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I have read about animals in danger I have read about animals in danger 나는 뭐 해본 적 있다 일기 써본 적이 있다 영어로 In English I have read about animals in danger I have read about animals in danger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일단 이거부터 나는 제주도 가본 적이 있다면 I have been to 제주도 제주도 근데 난 제주도 계속 산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비슷한 표현으로 그렇죠 I have been in 제주도 그렇습니다 I have been in 난 제주도에 쭉 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살고 있다는 표현이니까 I have lived in 제주도 계속 있는거죠 아 인 아니다 근데 제주도 그렇습니까? 아일랜드니까 I have been on 제주도 난 제주도에 계속 살아요 I have lived on 제주도 I have been on 제주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번째 그녀는 제주도로 가버려서 현재 여기에 없습니다 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She has gone to 제주도 였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돌아와서 I have been to 는 가본 경험이 있다고 I have been on 제주도 는 계속적이죠 난 가본 경험이 있다 나는 계속 제주도를 간다 계속적이죠 그 다음에 C 해야죠 보험 투 제주도 모르니까 결과도 가서 악어에 가서 구결과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제주도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법이고 이제 마무리가 돼야 할 문법이죠 완벽시작 일단 너는 제주도 한 번이라도 가봤니? 가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그랬더니 Yes I have been to I have been there 그래서 언제 가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물어보면 됩니까? When 큰일 나죠 그렇죠 Have you 를 여기다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When did you go there 그렇죠 이거 배운 적이 있죠 왜 이렇게 When have you been there 가 아니고 When did you go there 가야 됩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그렇죠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언제 갔냐고 물었잖아 그렇죠 When 에 대한 대답 또는 When 언제라고 물어볼 때 Head plus pp는 푹 찍는 거하고 같이 살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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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제 갔냐고 물어볼 때는 무슨 시절에 단순 와더 시절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갔었다 I Lent There Last Summer 자 Last Summ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쿡 찍었죠 지난 여름에 언제 지난 여름에 선생님이 이 대화를 만들고서 하고 싶었던 건 뭐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대화 보면은 대화에도 보면 어떨 때는 현재 완료 아 여기 설명할 때 있었어요 설명할 때 없었나 아 설명할 때 없었나 여기 할 때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거 할 때 뭐 너 뭐 해본 적 너 말 타본 적 있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어 말 타본 적 있는데 뭐 말 타본 적 있어 그랬더니 너 언제 타봤니 이랬는데 When have you ridden a horse 하면 틀린단 말이야 When did you ride a horse 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When 이라고 물어놓고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로 들어 있는 것들 이런 대화는 잘못된 대화라는 거 됐습니까 대화 문제인 척하고 사실은 문법 문제인 거야 그거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뭐 리슨이는 문법이라 했는데 전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것 같고요 리슨 앤 액트 민간 채워보겠습니다 보이와 거리 조금 긴 대화를 합니다 일단 보이가 여자애한테 관심이 있어서 먼저 물어 뭐 약간 썸을 타고 있죠 뭐라 그래요 자 Have you heard about Observation Diary?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나눠줌 프린트 뭐라고 정답 확인한거죠? Have you heard about Observation Diary? 그랬더니 Yes, I 여기 보면 여자애가 뭐래요? Yes, I heard about it. 민준. Why? 고의 이름 나왔습니다. 고의 이름 민준입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I have kept on Observation Diary About my Iwana 구식 그랬더니 여자애가 That's interesting Tell me more about it Tell me more about your diary 그랬더니 계속해서 더 물어보죠 How fast can he catch flies? 그렇죠 How fast How fast can he catch How fast can he catch 이름이 구식이니까 수컷인 모양이죠 그래서 키로 받고 있습니다 How fast can he catch flies 그랬더니 남자애 이름 뭐였더라? 구식이죠 민준이죠 구식 Doesn't it flies? He likes fruit and vegetable 생긴거하고 다르게 네가 좋아하는거 좋아하네 그래서 That's surprising 그래서 I didn't know that 그랬더니 보이가 그래서 This morning his skin star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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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From his head and last 네? Ripped 이거? 이건 안되었네요 Ripped Ripped 이렇게 하는건데 이렇게 Peel은 이렇게 하는건데 왜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bservation Diary 쓰는 것은 누구? 민준이 그렇죠 민준이가 Observation Diary 씁니다 그래서 지가 쓰니까 자랑할라고 Have you heard about observation? 너 관찰일기 들어본 적 있냐? 있냐? 그런거죠 여자애가 당연하지 I heard about it 민준 Why? 왜? 자랑질 할려고? 왜 그러는데 Why do you ask? 이 말이죠 I have kept an observation diary about my 관악구식 그쵸 또 자랑질 할려고 I keep an observation diary 랑 물고 I have kept 를 굳이 또 쓰고 있죠 I have kept an observation diary I have written an observation diary about my 관악구식 그랬더니 뭐 흥미를 표현하고 있죠 I am interested That's interesting Tell me more about it 추가 설명 요구하는거죠 Tell me more about it Explain more about it to me 있습니까? Tell me more about it Explain more about it to me Explain me more about it About it 안 돼 왜 그러냐면 Explain은 사용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Explain 설명하자죠 근데 Explain A, B 될 것 같죠 Explain A, B 하면 A 에게 B 를 설명하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써요 그렇습니까 뭐 그런거 나중에 좀 배울거에요 뭐 사형식 동사로 착각해주신 삼형식 동사에 모아서 할거에요 뭐 어쨌든 Tell me more about it 어떤 것은 Explain more about it to me 됐습니까 뒤로 보냅니다 어쨌든 뭐 궁금한거 뭐 How nice can he cat flies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거는 여자애가 구식이가 뭘 먹는줄 알고 칼이 먹는줄 알고 물어보는거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민준이 또 민준이가 구식 doesn't it right 구식이는 안먹어 예를 들어 파일 안먹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산다 그러는 왜 같다 봐 이구아나에 대한 팩트죠 이구아나는 뭘 먹고 살더라 과일과 채소 그렇습니까 양상추 이런거 주면 잘 먹는거 요즘같은 요즘같이 그렇죠 채소값이 부듬값일 때 아주 잘 드시는거죠 그렇습니까 오 그렇죠 그렇지 김치 김치 오 그렇죠 김치 먹고 물 먹고 뭐 이런거겠죠 뭐야 이거 That's surprising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이과에서 이과에서 했던것들 뭐 이거랑 Have you heard about 그 다음에 That's surprising 이런것들이죠 That's surprising How amazing I didn't know that 몰랐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가 새로 자기가 이제 Observation 다이어리를 쓰면서 새롭게 발견한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먹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This morning His skin started to peel off From his head and legs 뭐했단 얘기입니까 탈피했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용 파악 중요한것들은 뭐 알지만 Have you heard about it 그 다음에 Observation 동사 형태 추측이 가능할겁니다 Observation은 명사고 Observation의 동사형이 무엇일까 I heard about it 무슨 Why Why 뒤에 생략된 말 그 다음에 I have kept 에 대한 얘기 I have kept Observation diary About my 이과 나 구식 그 다음에 That's interesting 할 때 대세대한 얘기 Interesting 그러면 왜 하필 이걸 써야되는지 Tell me more about it 음 음 이 세대한 얘기 부탁하고 추가 설명용 요청하는 거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How fast Can he catch flies? 그 다음에 구식 doesn't eat flies 구식이나 안 먹어 FICT를 얘기하고 있네요 FICT를 얘기하고 있네요 He like FICT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He doesn't eat He likes fruit and Miguel fat walls Oh, that's surprising. That's surprising. 바꿔 쓸 수 있는 거. I didn't know that. This morning, his skin started to peel off. To peel off. To peel off. 에 대한 얘기. From his head and legs. So, have you heard about? 은 됐고요. Observation. 뜻이 뭐예요? Observation. 관찰. 그럼 관찰하다는 뭐겠어요? Observe. 관찰하다. 그럼 Observer가 뭐야? Observer. 관찰자죠. 관찰자 몇 마리씩 뽑아요? 요즘 안하죠. 그죠? Star. Observer가 어느 정도일 거지? Observer가 어느 정도일 거야? 몰라요? 아, 모르겠어요. I heard about it. 2세대한 얘기. I heard about Observation Diary. 나는 관찰이 얘기에 대해서. Why do you ask? Why do you ask? 왜 물어보는데? I heard about Observation Diary. What am I going to do? Have captured에 대한 얘기. 그렇죠. 계속이죠. 나는 계속 썼단 말이죠. 나는 계속 썼어. I heard about Observation Diary. What am I going to do?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얘는 뭐다? 계속 썼단 말이죠. 위에 거는 경험지기죠. 넌 들어본 적 있니? 그럼. 그랬더니 난 계속 썼어. 그죠? That's interesting. 하고 있죠. 대세대한 얘기. 그쵸. 너의 이관아 구식이에 대한 Observation Diary를 네가 쭉 써왔다는 사실이 흥미롭구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지고 it을 놓고 It's surprising that you have kept on Observation Diary about your Iguana 구식. 그렇습니까? That's what do you want to do? 안 문장 전체 대신 왔죠. 네가 Iguana에 대한 관찰일지를 썼다는 것이 흥미롭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that 대신에 I am 바꾸면 I am interested인 거 알죠? 그리고 Interest. 뭐 하더라? 문의를 갖게 안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NG는 갖게 하는. ED는 갖게 된. Tell me more about it. 2세대한 얘기. Tell me more about your Iguana 구식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줘. 뭐. 방탈일지에 대해서 더 얘기해줘. 또는 Iguana 구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걱정하죠. 근데 뒤에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How fast can it catch flies?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내용상 it은 뭐가 낫겠다. Tell me more about your Iguana 구식일 수도 있겠죠. 구식에 대한 얘기 좀 더 얘기해줘 봐. How fast can it catch flies? 얼마나 빠르게 파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키는 당연히 Your Iguana 구식도 잡았고요. 구식 더듬기 플라이즈. 구식 라이즈 프로그램에 들어. 오. That's surprising. 바꿔줄 수 있는 거.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Unbelievable. Unbelievable. What a surprise. Incredible. How amazing. 이런 것도 있겠죠. I didn't know that. 구식이가 파리를 안 먹고 과일과 채소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몰랐었다. 제가 채식두기자인지 몰랐어. 이 말이죠. 비건인지 몰랐어. This morning, his skin started to peel off from his head and legs.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요. This morning,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울공과 여기 시려고요. 과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o peel off. 투부정사네요. 투부정사의 명, 형, 부. 당연히 명사죠. 스타트에 목적언데 딴거 낼 수가 있나. 그렇습니까? 껌질 벗겨지. 는 것을 시작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필링오프로 바꿨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필링오프로 바꿨을 수. 스타트니까. 라인크처럼. 그렇습니까? 필링오프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짠. 근데 이거 본문을 좀 확인 제대로 좀 해 왔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 걸리게 확인을 하라는.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데. 못 봐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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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 왜? B. I have kept an observation diary about my iguana. 구식. G. That's interesting. Tell me more about it. How fast can he catch flight? B. 구식. G. Oh. That's surprising. B. B. This morning his skin started to peel away from his head and legs. 네. Peel away. 좋네요. 필링오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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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죠? 뭐이시죠? 이런 거 한 적 있죠? 헬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 뭐야, 수거 헬프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줘도 할 때 헬프 A 그렇죠, 헬프 A with B Can you help me with it? 할 수도 있죠 Can you help me with it? 그 다음에 헬프가 무슨 동서이기 때문에? 중사학 동서이기 때문에 너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to the disease? 라든지 Can you help me to do the disease? 다 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헬프때문에 일단 Can you 때문에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헬프가 중사학 동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서 오전이나 to do 그 다음에 헬프 A with B라는 수거도 있다라는 것도 쭉 이 부분 요청하는 거죠 의외에도 Will you do me your favor? 이런 것도 있죠 Will you do me your favor? 그쵸?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도 했던 거 Would you do me your favor? favor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는 명사죠 호의라 하죠 호의 나에게 호의를 벗겨줄 수 있겠니? Sure, what is it? What do you need to be helped? 운동 상태 We are going on We are going on 여행가나 Go on a swim 알죠? 소프가나 Go on a picnic 출장가나 Go on a business 됐습니까? 낚시가나 Go fishing 그렇죠 안 속네요 Go fishing Go swimming Go shopping Go shopping 이런 것도 있었어 통째로 외우어야 될 것 중에 Go on a swim We are going on family Would you please 또 부탁하고 있네요 C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Get our Letters Can you help me Okay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설명할 거리들이 있는 거 잠깐 보면 일단 도움 요청 아닌 거니까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생략되거나 또는 덧붙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Sure What is it We are going on 무슨 시제다 라는 것들 무슨 시제인데 형태는 무슨 시제지만 내용은 무슨 시제다 이런 얘기가 들으셨죠 We are going on a family trip Go on a trip 그 다음에 Would you get Would you get Do you get Okay Can you help me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죠 그래서 We are going 원래 형태는 무슨 시제지만 현재 지생형이죠 하지만 내용상 미래 그렇죠 왜 현재 지생형으로 미래를 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When planned future 그렇죠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이와 같이 우리는 가족여행을 가는 중이야 라는 형태로 갈 계획이 모두 끝났다 갈 예정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We are going to Born on a family trip 했는데 그 정도 귀찮으니까 We are going to Born on a family trip We are going to Born on a family trip We are planning to Born on a family trip 을 미래 시제 도움을 도움을 Will you help me 바꿔서 쓰는게 Can you Can you Can you do me and favor 뭐 Favor 뭐라고요 Hack Oy 나에게 자 여기 보이는 일단 문장의 구조 형태는 do a b 입니다. do a b 끊어있게 해보면 can you do, whom, me, what a favor. 그래서 do a b의 구조 사용식으로도 간접 목적의 b 에게 직전부표가 무엇을 favor를 do a b의 뜻은 a 에게 b 를 해주다 라는 뜻이겠죠. 나에게 좀 소의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좋은 마음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니. do me a favor. may i ask you a favor. ask. 뭐 하다. 그쵸 요청하라 부탁하자죠. 꼭 질문하자만 있는게 아니죠. 내가 you에 마찬가지 사형도 궁금해요. do a b 처럼 ask a b a 에게 b 를 요청하나. 그 다음에 이래도 여기는 안보이는데 ask for도 있습니다. ask for. ask for. 뭐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can i ask something for you. 이런식으로 너에게 뭐 할 수 있는거죠. 그 다음에 can you give me a hand. 핸드가 눈빛이 아니고 손이 아니고 뭐다. 헬프. 그렇죠. 헬프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헬프를 써도 되는데 헬프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이걸 안주고 can you give me some help. 이런식으로 쓰겠죠. can you give me some help. can you give me a hand. hand. 소음의 손길을 좀 줄 수 있겠니. 말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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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핸드가 꼭 손이라 뜬 이외에도 소음의 손길이란 뜻도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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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핸드. 핸드 flew home emant that is became a big dude 이게 논사일로 바쁜 때를 목 cages 부인이라.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나을 위해서 to do something 하기를 You에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Can you help me? 나오면 조금 기억나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면 되겠죠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이것들을 바꿨을 수 있겠습니까? Tell me 당연히 얘기했죠 그래서 10월, ok, no problem Of course, I can Why not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라는거 아시죠? 그래서, not이 있다고 안해볼거야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Why not? 내가 안되겠어 그 다음에 권을 할 수 있을겁니다 I'm sorry but I can't I'm busy now I have to go to UP In English She will be angry If I am lat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쉽게 놀리면 되게 좋아 컴플레인 이제 대형이한테 얘기하고 You look upset What's up? My parents left a lot of money only for my brother 이건 젠장 It's not fair 지금 말하는건 It's not fair I always have to help my brother It's not fair 여기서 불평하는 표현은 It's not fair It's not fair 공통해 일단 you look upset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face? What's up?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Because I am upset I am upset My parents left What are you going to say? What are you going to say? Why? Only for my brother Only for my brother It's not fair Not fair Not fair but I always have to help I always have to help I am always I always I must always help I must always help I always have to help My brother It's not fair Unfair 상대방이 안 좋아 보일 때 You don't look well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You look upset What's wrong Why the long face? 왜 우울한 얼굴이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It's not fair I'm not happy about it Okay,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겠어 I'm not happy I'm not satisfied with it 나는 그것은 실망이야 I'm disappointed That it 이런 것들이 여기다 보니 되겠죠 써먹었으면 써먹어야 돼 이런 대화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하겠습니다 맨과 우어머니 남자가 여자한테 어떤 부탁을 하네요 그랬더니 뭐래요? Can you return this book for me? 이 말이죠 Can you return? Can you help? 그랬더니 Sorry, but I'm busy now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거절했죠 됐습니다 두 번째 대화 뭐래요? Please help me open this bottle 이래죠 Please help me 그랬더니 Sure, give it to me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No 이러고 가버리면 안되겠죠 거절할 때는 거절할 때는 반드시 거절하는 이유를 붙여야 되겠죠 거절할 때는 뭐를 붙여야 된다 이유를 붙여야 된다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Would you return this book for me? Sorry, but I'm busy now Please help me open this bottle 이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Sure, give it to me Give은 몇 형식 공사다? 4 형식 공사니까 얘를 어떻게 써도 된다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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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안 돼? 4 형식 공사잖아 Give Give 안 된다고? Why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야지 선생님이 유튜브로 갑자기 가서 뭘 틀은 걸 막을 수가 있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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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 부분에 긴축한 의자도 나오잖아 의자 한 번 갔어 그 부분에 긴축한 의자 노래된 거 뭐? 네 Give it to me 저 티디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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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티디 티비티디 티비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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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이게 아닌던데 나 이럴는 걸으려고 하면 돼 시 손가락이 굵어진다 나 빨리 불러, 왜 안 불러? 뭐하나? 뭐라고? 뭐라고? 아, 뭐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떤 문법이 하나 있는데 예를 보고는 문법은 간증목적이라고 그러죠? 예를 보고는 뭐예요? 그러면 직접목적이라고 그러죠? 직접목적어가 뭐로 바뀌었을때? 대명사로 바뀌었을때 대명사라는 얘기는 it이나 dem이나 her나 him이나 이런거 보통 물건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어요 대명사라는 방법으로만 가능한다는 3명씩만 된다 give them to me give it to me give me it 이딴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싹 지워버리세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give it to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no problem 바꿔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면 되겠고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날 위해서 리턴 해줄 수 있겠니 디스 북을 소리라고 했으면 because I'm busy now 됐습니까 but I'm busy now 뭐 비코드를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커즈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네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이유 이 책 날 위해 좀 대신 반납 좀 해줄 수 있겠니 안 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러면 저처럼 살기 쉽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살까요 친구 없이 혼자 맨날 혼자 이렇게 땅바닥에 운송장 구석에서 땅바닥에 그림 그리는 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Please help me open this bottle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는 그니까 help a 2죠 지금 help a 2도 된다 help a 2도 된다 help a 2도 된다 help a 2도 된다 왜? 중사할 거고만 있으면요 알겠습니다 tell me to open this bottle 된다 그래서 2를 쓰고 발로를 했을든지 몰랐던 거라면 help me open this bottle 이 병을 넣는 거 좀 좋아줘 이 병을 넣는 거 좀 좋아줘 자 오픈 안 쓰고 싶어 그러면 this bottle을 하고 help a 1b였지 please help me help a 1b였지 help a 1b였지 자 주다라는 표현인데요 주다라는 표현은 h로 시작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주다라는 표현으로 비밀되실 수 있는 건 뭐 핸드가 있죠 handy to me 우리가 핸드 도움의 손길이란 뜻도 있고 손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건네주다 됐습니다 handy to me 핸드의 다양한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 제일 먼저 배웠죠 두 번째 도움 세 번째 건네주다 handy to me give it to me 핸드 나온 김에 핸드가 도움이란 뜻으로 다른 뜻도 나온 김에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grandes 수어보다 바까 바까 주스로 바까 바까 저 바깥 바까 바 바까 바 브라블러 어 오 크러스도 물론 있구요 그래서 부탁하고 이제 부탁을 뭐 들어주고 나는 거절하는 조금 긴 대화입니다. 맨과 워머는 이번에 대화합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맨이 여자한테 뭐래요? I heard you quote겠죠? quote a bad quote 그 다음에 Are you feeling better? 하죠. I heard you had a bad quote. I heard you had a bad quote. I heard you quote a bad quote. Are you feeling better? 무슨 시제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문장이 쭉 보면 동사가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두 개는 시제가 같고 하나는 시제가 다르죠. I heard you had a bad quote. Are you feeling better?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Yes, I slept all day yesterday. I slept all day yesterday.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읽습니다. I slept all day yesterday 했더니 I feel so much better now. 시제가 문장이 두 번 나오는데 또 두 문장 각각 시제가 다르죠. I slept all day yesterday. I feel so much better now. 그랬더니 이제 이런 소식을 전했으니까 남자애가 당연히 뭐라고 그랬다? That's good. 잘 됐구나. 이러고 있죠. 그래서 여자애가 묻습니다. 아파서 학교를 결석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자애가 묻는다. Was there any homework? 그랬습니까? Was there any homework? 그랬더니 염다가 Yes, we learned about the In science class We learned about the desert in science class and we have to write a report about desert plants. Was there any homework? Yes, there was. We learned about the desert in science class and we have to write a report about desert plants. That sounds difficult. Difficulty? 아까 difficult, 아까? Difficulty? 아, difficult겠어요? Difficult? Hard? Tough? Challenging? 거기서 배운 기억이 나죠? That sounds tough. 그 다음에 부탁하네요. Can you help me? Write the report Can you have me write the report? Can you have me do the report? Can you have me with the result? Report? Have A with B를 써도 되잖아. Can you have me write the report? To the report? With the report? 그랬더니 남자애가 싫다 그러면서 뭐래? Oh, sure. 그렇죠. I took you. I took some notes in class. I took some notes in class. 어쩜 이렇게 시제를 생각하는지? 영어는 동사 쓸 때마다 생각해야 돼. I took some notes in class. 그 다음에 I show them to you. Show them to you. Show them to you.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I show them to you. I show you them. 해도 되죠. 그렇죠? Show them to you. 여자애가 당연히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일단 내용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아팠까? 여자가 어제 아팠죠. 그러니까 아팠는 이유는 배조건국으로 독감이라고 부르는 거에요. 세뇌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에요. 독감으로 부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오늘에서 배가 괜찮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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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고향입니다. 그렇죠. 역시 잠이 고향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아빠, 자고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했다. 그렇죠. 오케이. 넷츠고. 잘됐구나. 여러분. 다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어제 과학 수업이 있어서 Was there any home around? 숙제가 있으면 좋고요. 숙제가 있었습니까? 네. 오케이. 뭐에 대해서? 사막에 대해서 보고 계셨습니까? 사막에 있다면 사막은 사막의 식물에 대한 보고서 쓰는 거에요. 사막에 대한 보고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 배웠죠? 과학 시간에 배웠죠? 과학 시간에 배웠죠? 과학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막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숙제는 뭐다? 사막에 대한 식물에 대한 보고서 요거 전에 우리는 쓰지 않네요. 사막에 대한 식물에 대한 보고서 하여튼 부릅니다. 그럼 저 뭐하고 계세요?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뱉이 될 수 없죠? 어렵게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n you have me read the report? 도움을 요청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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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를 했기 때문에 뭐해 드릴까요? 피기를 했을 수 있어요. 와 이거 아니오? 한국말에서 피기를 했을 때 네. 피기도 했다 나 피기는 싫을 줄 chakra 바단생 rounding 순 네. 피기 concerned 피기 이사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뭔가 뭔가 잘한다 하니까 강한 그런 상황이 더 잘한다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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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먹자고? 야 넌 그 것들이 없지? 네잇스미 애프. 얜 왜 유튜브 굽고 막 치고 막 황보생고 막 치고 막 이랬는데? 왜요? 하하하하하 야 이 먹지? 바쁘라는 거 아니야? 야 내 영업체킹을 이렇게 다 끌리게 해 봐 자 내용 파악 해봤구요.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I heard you call a bad call 이게 시제 같은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콜드가 뭐.. 감기라는 건 알죠? 지금 일부 알고 I slept only yesterday yesterda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제가 뭐야되는데 I've been so much better now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 좀 있죠 뭐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되죠 그쵸? 그쵸? That's better 사실은 셀 수 없는 게 있는지 모르는거죠 홈워크 셀 수가 없다 아 홈워크 한 개 두 개 셀 수 있나요? 그럼 없습니까? 네 홈워크는 셀 수 없는 브래드는 왜 못 세요? 설명해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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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titre 참고 trials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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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IV Y ßen 하신 니트 The word about their plants. That sound difficult. Difficult 바꿨을 수 있는 단어 한번. 그 다음에 부탁하고 있죠?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들 뭐. 요거는 좀 바꿀 수도 있고 요거는 바꿀 수도 있고. Sure, I took some notes in class. Some notes in class. I'll show them to you. Thank you so much. 뒤에 책이한테 말. I heard you call a bad call. 무슨 시절? 무슨 시절. 아, 홀드가 한 대구나. 아, 과거 시절. 나는 언제 들었다. 과거에 들었다. 네가 언제 독감 걸렸다고. 과거에 독감 걸렸다는 소식을 과거에 들었다. 그렇습니까? 난 이거를 현재 들을 수 있는. 현재 시절은 일단 내용하고 상관없이 문법적인 것만 묻는 거야. I hear you call a bad call. 됩니까? 아니요. 되죠. 되죠. 과거에 독감 걸렸다고 현재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그렇습니까? I heard you catch your bad call. 됩니까? 아니요. OK. I heard. 난 언제 들었어? 과거에. 그렇죠. 언제 감기 걸려? 그렇죠. Heard catch. 되냐고. 안되죠. 그건. 과거, 과거. GGH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네가. 과거에 들었어. 네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독감 걸렸다고 봅시다. 그렇죠. 가능하잖아. 나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네가 독감 걸렸다는 사실을 과거에 들었다고. 가능하죠? 그렇죠. 말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I heard you had a bad call. Heard plus PP 아시죠? Heard plus PP를 보고 뭐라 그래? 과거 완료라 그러고. 대각우 시대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Are you feeling better? 지금은 훨씬 나은 언니라고 연예인 전제 진행형을 놓고 있죠. 현재 상태를 놓고 있죠. OK. Yes, I slept all day yesterday. Yes, I slept all day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네. 왜? 네, 대답이니까. 단순. I have slept. 이따 보고 왔는데 또. I slept all day yesterday. I slept all day yesterday. I slept all day yesterday. All day long. 됐습니다. I got the song most better now. 됐습니다. 며치는 눈치고. 훨씬.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다고요. 바꿨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더라? I slept all day yesterday. 됐죠. This person is still far, even, or not good. 됐습니다. 멀은 안 된다. 베리는 안 된다. Very well은 되죠. Very good. Very well. 원급은 베리가 담당하고. 훨씬 이란 뜻은 much stiffer. Even a lot better now. 됐습니까? 됐습니다. That's good. That's what I said. That's what I said. That's what I said. That you feel so much better now. 됐습니까? You feel so much better now. 됐습니까? ünde시지 못하죠? 그쵸. 그러면 가 주어 갖다 놓고. 가 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 볼까요? It's good. That you feel so much better now. 됐습니까? That 저 roy Water has known as the liTEAL URI. 무슨 역할하고 있다? 진주어 역할 할 수 있죠 . It's good. That you feel so much better now. 니가 훨씬 더 나아진게 잘된 일이구나. That you feel so much better now. 있습니까? Was there any homework? 숙제가 있었냐 이 말이죠. 애니가 무슨 문에 쓰였어? 아 무슨 문에 쓰였는데 평소 문입니까? 그럼 애니가 의문문에 쓰이는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거죠. 어떤 숙제가 있었습니까? Is there any homework? 근데 어제 수업이 UP 영어, 영어 선생님 수업이었다. 그럼 뭐라고 묻겠어? Was there some homework? 라고 묻겠죠. 그쵸?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묻는거야?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묻는거죠. 있습니까? 지금 애니가 물음표에 쓰이는건 정상이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거다.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게 아니죠. Was there any homework? Yes, there was Yes, there was some homework. 숙제가 좀 있었어? Yes, there was some homework. We learned about the desert in science class. Yes, and we have to write a report about desert plan. 자, desert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는데요. 얘를 desert라고 읽으면 뭐야? 네? 네? 사막이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읽을 수도 있어? desert라고 읽을 수도 있죠. desert라고 읽으면 버리다. 그렇습니까? 버리다. 그런데 desert일 때 강세가 이름절 강세라고 하면 사막이라는 뜻이든 이름절 강세다. 그러니까 이가 세게 발음되니까 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이, 애 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강세를 받으면 센 소리겠죠? 그렇죠? 이가 강세를 받으면 이나 에 에 대 여러 어 소리는 어 소리의 발음이요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국사람들이 어 라고 생각하는 소리를 영어는 영어를 쓰는 분들은 둘로 생각합니다. 어 그렇습니까? 힘없는 소리 강세를 안 받았을 때 모든 a, e, i, o, u가 다 되는 소리 어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umbrella 할 때 어 큰어 다 큰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세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되어있어? 어 대 desert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강세가 되면 어떻게 했고 desert 라고 했고 이렇게 뜻은 보이다 그렇습니까? 여기 강세가 되면 이, o가 이, o가 이, o가 이, o가 되는 거예요 desert 버리다 네 근데 desert 라고 내가 아까 desert 잘못 외우는 거예요 desert 이때는 발음이 똑같은 게 하나 있죠? desert 이때 발음이 똑같은 게 있고 그 배는 쓰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b, e, s, s, e, r, t 고 배는 뜻이 후식이죠 그렇습니까? 돈 desert your desert 한 거예요? 저희 후식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말장난 대전트 나온 김에 단어에 대한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언스 클래스가 있는데 인사이언스 클래스의 뜻은 과학 수업 시간에 과학 수업 시간에 과학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에 대한 대답이죠 있습니다 인사이언스 클래스 we have to write have to write의 뜻은 써야만 한다 뭐 좀 더 바꿔 쓸 수 있는 건 we should write we both write we need to write we don'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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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write 뭐 뜻이야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욜 쓸 필요 없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we don't have to write we don't need to write we need not write we need not to we not to 기억하십니까 we not to we not to we not to 뭐 뜻이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she did not go there she did not go there 하면 안된다고 need not은 무슨 뜻을 가진 뭐다 할 필요 없다라는 뜻의 조동사다 그래서 거기는 쓰지마. 뭐 해야만 한다. 알 필요 없던 나중에 나오면 꼭 알아두세요 about desert plants that sound difficult dead은 모두 휴갔어 사막 식물에 대한 보고서 쓰는 것 대신 왔죠 조금 그걸 용어로 표현하면 writing a report of a desert plant sounds difficult 그렇습니다. difficult, 어려운 의미가 바꿀 수 있는 건 hard challenging, tough 이것도 있었죠 that sounds tough, that sounds challenging challenging은 뭔데? challenging은 동사인데요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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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나한테 도전하면 내가 피곤해 하겠지, 그치, 나는 챌린지도, 나는 챌린지 네? 그 다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Can you help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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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 문장의 뜻이, 언제 수업 시간에, 그 수업 뭐지? 언제 했던 수업이야? Yesterday 했던 수업이죠, 당연히 I took some notes 좀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가 뭐라고요? In class, 수업 시간에 필기 좀 했어 I'll show them to you, them은 당연히 I'll show the note to you, 아시죠? 필기한 거 너에게 보여줄게 I'll show the note to you I'll show my note to you My notes로 바꾸면 I'll show you my note 해도 되는 거 알죠? 지금은 사용식인데, 사용식 할 수 있는 건데 Show는 Show A도 되고 Show B to A도 되는데 지금은 왜 사용식이 아니라 I'll show you them, show you them 안 된죠? 발음도 힘들죠 I'll show them to you Give it to me 하듯이 Show them to you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니까? 그래서 Thank you so, Thank you so, Thank you so, 엄청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 뒤에 생각된 말은 고맙다고 그랬는데, 왜 고맙다고 하는 거죠? 그쵸? 너의 필기를 나에게 뭐 해줘서, 그쵸? 보여줘서 또는 빌려줘서 이 말이겠죠? 그니까? 그럼 그거 붙이면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them to me 나한테 그것을 보여줘서 고마워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them to me 그것들을 나한테 피기한 거 나한테 보여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거 생각된 말은 우리가 왜 생각해보자고 한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 할 때보다 Thank you for 그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영사 Thank you for showing them to me가 아니고 Thank you for showing them to me 검수사 뒤에 동영사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So, I wanted to ask for it 두번째는 뭐 하기? Complain 하기 였죠? 근데 컴플레인을 일단 짧은 대화 Okay, 뭔 일이나 그러냐? 뭔 일이야? What's wrong? What's up? What's the matter? 이랬죠? What's wrong? What's up? 그랬더니? 진수 is in my group But he doesn't do any work It's not fair It's not good What's up? What's up? Okay, 그래서 지금 화난 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여자애가 남자애 표현이 안 되니까 맞죠? 뭔 일이야 남자애가 또 다른 남자인 진수가 인 마이 그룹에 있는데 But he doesn't do any work 진수가 아니고 이름 뭐라고 쳐야 될까? 민규라고 쳐야 되겠죠? 그렇죠? 민규 is in my group But 민규 doesn't do any work 근데 그렇게 한다며? 저 졸업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어? 어 그래? 그룹 프로젝트 이제 참여해? 어? 어? 친구들이 야 넌 뭐 할래? 그러면 어 나 이거 할게 이렇게 해? 내가 다 할게 와우! How about you? 다 지가 다 안 돼? 하하하하하 진짜 저 지가 다 해요 세형 너는 그룹 프로젝트 어떻게 해? 어? 네가 또 다 하지 너 또 어? 너 혼자 줘야? 너 혼자 안 줘야? 와우 나 요새 그룹 프로젝트 잘 없나봐 선생님이 물편을 많이 했네? 그니까 그룹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 하고 가면 많이 합니다 나이 차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도 하고 하고 싶은데 그룹 프로젝트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하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하지 좋습니까? 야 좀 해봐 좋습니까? 그리고 숟가락 말고 야 내 이름 써 그거는 진짜 계속 전화합니다 제출하기 직전에 야 내 이름 썼어? 내 이름 썼어? 하나도 안 해놓고 좀 좀 좀 어? 전화로 안 해봤어요 나? 해봤지? 내가 다 했어 뭐 난 그거 했었나요? 내가 다 나랑 그거에 사진찍기 와 다행이야 예쁘게 꾸미고 이런건 내가 하면 안될거 아닌 여자애들은 개통같이 꾸놨놨 우리집에 얼마지 까지 있었어 누구 조별과제 했던거 뭐 조별과제 주제는 그거였어 뭐 학교 곳곳에 있는 뭐 문화재 유물같은거 찾아가지고 사진찍고 조사해서 제출해봐 이걸로 다행히는거지 뭐 구석구석 뭐 놀다가 사진 한장 찍고 재밌죠? 대학하시다니깐다 고등학교 말고 그 다음 두번째 맨과 워머니 대화합니다 이번에 기분 나쁜사람 누군지 또 읽고 나서 파악해볼게요 일단 맨이 또다른 맨에 대한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애가 뭐래요? 세일 이즈? 세일 이즈? 세일 이즈? 세일 이즈? 세일 이즈? 세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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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든요 세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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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his mom. He is very upset. He is very upset. He is very bad. I'm not happy about it. Oh, that terrible. 안 됐구나. 대세대한 얘기. 내고파악 금방 됐으니까. Bad things about. 이런 표현은 알아주시고요. 누구에 대한 안 좋은 건 욕이겠죠. 누구에 대한 욕. Bad things about. 그 다음에 I'm not happy about it. 전치사 about 알아듣고. 뭐뭐에 대해서 기분 좋지 않다. I'm not happy about it. I'm unhappy 해도 되는 거 알죠? Not happy는 unhappy니까. I'm unhappy about it. 이 세대한 얘기. 그 다음에 대세대한 얘기. 그 다음에 terrible 나온 김에. 이제 여러분 안 헷갈리죠? terrible가. 알죠. 비교. T-E-R-R까지 똑같다고 비슷한 뜻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I'm not happy about it. 이 세대한 내용상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던데 그거 뭐 세일이가 나에 대해서 나쁜 일만 하고 당연히. 그런 것. 그러면 I'm not happy that sales says bad things about me. 됐습니까? About it 대신 뭘 쓸 수 있다? I'm not happy that sales says bad things about me. me. 왜 또 됐을 쓰죠? I'm not happy that sales says bad things about me. 저 됐은 뭘 끌고 다니기 좋아하니까? 주절. 주절? 아니 이거 문장. 됐습니까? 됐절 속에 잡혀있으면 주절이 아닙니다. 앞이 주절이죠. 문장. I'm not happy that sales says bad things about me. 그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해도 됐었어. 어떻게 해요? I'm not happy that sales says bad things about me. 그니까? Oh, that terrible. That은 똑같이. sales says bad things about you. 됐습니까? 그럼 가져오. It's terrible. It's terrible. That sales says bad things about you. 됐습니까? OK. Terrible은 뭔드시고 끔찍한, 좋지 않은 이런 뜻이고. 테라픽은 great. 그리고 기분 좋은이 아니고요. 끝내주는. 됐습니까? Terrible weather 뭐야? Terrible weather. 그렇죠. 일본은 지금 terrible weather. 우리나라는 지금 날씨 좋잖아. 됐습니까? 날씨 안 좋았어요, 오늘?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날씨도 말고 좋던데? 그렇다치지 모르는 거니까? 오늘같은 날씨 난 좋던데. 미안. 됐습니까? 난 테라픽, 난 테라플. 됐습니까? OK. 그래서 남자가 화난 이유는 세일이가 남자에 대해서 욕하고 다녀서. 됐습니까? OK. 그 다음 계속해서. Why the? 나왔네요. Why the? 그 다음 그래서 뭘 했겠어요? Why the long face? 호진. 그랬겠죠. 왜 얼굴이 그렇게 기축해졌니? 호진이 아니고 물죠. 그러니까 호진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Why the long face? 어? 아, 저기.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호진이가 뭐래요? My dad bought a pair of shoes for my birthday, but... I bought a pair of shoes for my brother, but not for me. It's not fair. 그랬더니 여자애가... Oh, you must be fair, upset. Pretty, upset. Quite, upset. 이렇게, 3번 문자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보면 보이죠. 조금인데 대화를 좀 잘 안 쓰죠. Why the long face? What's wrong? What's up? What's up? Why the long face? 왜냐하면 우리 문구의 절도에요, 호진이. 호진이가 화난 이유. 화난 사람의 이름은 호진이죠. 호진이가 화난 이유는 아, 호진이가 신발 샀어. 아, 그것도 좋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 너, 바이니까. 이거 쓰는 거 알죠? 어? 이거 쓰면, 이거 뽑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다 뽑았으면 뭔지 일어난지 안 볼까요? 아빠가 샀는데 뭘 샀어? 페어를 샀어. 페어를 샀는데 누구한테 줬어? 신발에게 굉장히 많아요. 어, 뭐, 페어 정신 저건 아는 것도 있고. 어? 받은 사람, Just up, called, puercin'사라는 거에요. 어? 그냥, 내호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 tentar, 정확히 좀 더 치 кра. but not for me. 나한텐 아무 어떤 말이에요? It's not fair. It's unfair. Oh, you must be very upset. 저는 엄청 화난 게 참고 없었구나. 아! 오케이. 내용 파악 간단하게 해봤고요. 일단 Why the Long Face는 이 과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My dad got bought a pair of shoes for my brother. 뭐 이런 거 전체 다 주의해야 되겠죠? But not for me. But not for me 부분은 뭔가가 엄청나게 생략된 거죠. 맞습니다. 낫을 뭔가, 낫만 남았는 건 뭔가 많이 생략되는데 생략 안 시키고 다 해봅시다. 대명사도 쓰지 말아봅시다. 맞습니까? My dad bought a pair of shoes for my brother. But not for me. It's not fair.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대 안얘기. You must be pretty upset. You must be pretty upset. You must be pretty upset. You must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죠? 그렇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쵸? 그렇습니까? Pretty에 대한 얘기는 뭐. 진짜 잘 알죠? 네. Upset은 angr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분 아시겠죠? Hey! Why the long face?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What's up?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그렇습니까? 뭔 일이냐 뭐냐. My dad. 그래서 신발 한 켤레. A pair of shoes. 신발 두 켤레. Two pairs of shoes. 그렇죠. Two pairs of shoe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받은 사람 누구니까? My brother니까. My brother 앞에. 네. 이 동사가 뭐다? By. By. 그렇죠? 받는 사람 앞에는 자체가 못 쓴다. For. 그래서 매장식을 만든다. 사명식을 만든다. 사명식을 만든다. 사명식으로 바꾸면. My dad brought. My brother. A pair of shoes.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사명식을 할 때는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얘기해서 없으면 안됩니다. 얘기해서 한번만 해주세요. But not for me. 그래서. 나 뭐하느냐. My dad bought a pair of shoes for my brother. But he didn't buy a pair of shoes for me. 나는. 이것은 못 입었다. My dad bought a pair of shoes for me. For my brother. But he didn't buy a pair of shoes for me. It's not fair. 그렇습니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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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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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TO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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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안됩니다. 이건 우리 꼴을 얘기하는 것도 다 안됩니다.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것은 I'm sure that you are pretty upset 이건 바꿨을 수 있죠 I'm sure that you are pretty upset I'm sure that you are pretty upset You must be pretty upset 은 I'm sure Sure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말 뭐가 있나요? I'm certain 둘 다 어떤 확신하는지 확신하는 나는 확신한다 I'm sure I'm certain that 그 다음에는 most의 뜻을 얘들이 가져왔으니까 여기 현대시대 You are pretty I'm sure that you are pretty upset 난 니가 엄청 화나 따라 번망는 대신으로 번망에 따라 는 것을 확신한다 I'm sure that you are pretty upset You must be pretty sure I'm sure that you are pretty upset 너는 엄청 화나게 품을 먹겠구나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대화가 바뀌어 보았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대화 이제 불평하는거 불평하는거 좀 긴대합니다 일단 맨과 워머니 대화하는데요 맨과 워머니 대화하는데 여자의 이름은 나옵니다 여자의 이름은 에이미야 수지야 뭐 이런것도 파악하세요 죽이고있고나서 일단 빅카트에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남자애가 뭐해요? Why do you look so mad? 화난인가요? Mad? 뭐 upset 가능하겠죠 Mad, upset, angry Why do you look so mad? Look so upset, 수지 그랬더니 소지가 Because of Amy 그랬더니 What did she do? 뭘 했길래 이름으로 그녀가 뭘 했길래 그랬더니 She 그렇죠 She keeps Wearing My clothes Without asking 그렇죠 Without asking me 지금 대화가 지금 대화가 중3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화가 다 보이죠 She keeps Wearing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Without 트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그녀 관계죠 아빠와 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딸한테 Why do you look so mad? 수지가 It's because of Amy What did she do? She keeps Wearing My clothes Without asking 미입니다 아빠가 딸한테 뭐래요? You two are sisters You are Supposed 그렇죠 You are Supposed You are Supposed To Share To wear Like 당연히 껄 벗고 있을 수도 없죠 그렇습니까? You are supposed To wear What to mean 말이야 이게 아니고요 You are supposed To share You two are sisters You are supposed To share 네 집에는 그런 고민 없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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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누나 옷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가끔씩 형 옷을 혹시 형 옷이 몸에 맞나요? 지금? 맞지 않나요? 형 반수 있게 도와주기 마시고 엄마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딸이 뭐래 딸이 아빠한테 그랬나 아빠가 뭐래요? 오라이시지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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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가 옛날ffe 수지의 대기기 죽이네 근데 데끼리 좋다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아케올로지스트가 찾을만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케올로지스트가 뭘까요 고고학자 수지 데끼리지 그런 다음에 아빠가 해놓을래요 I talk to her about it 그랬더니 수지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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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일단 내용파 여자의 이름은 뭐고 수지고 남자의 이름은 뭐다 수지스 댄스 좋습니다 수지앤에임 이즈 댄스 좋습니다 ok 수지 수지가 우리집에 이런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집에 이런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집에 화나면 발로 발로 막 바닥을 막 뒷부분 꽝꽝 치었네요 왜이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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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왜이러니까 막 이러고 왜이러니까 수지 왜이러니까 딸 때문에 왜이러니까 뭐이러니까 왜이러니까 계속 내 옷도 막 있는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You 수지앤에이미죠 수지앤에이미 믿을은 찢쳐지잖아 You are supposed to share 나눠써야지 그건 안돼 같이 써야지 하지만 아빠 에이미 won't let me wear her clothes 에이미는 내가 지금 못 입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잖아요 니가 화를 했는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만하네 하지만 댓글이 지 바꿔주지 말고 내가 에이미한테 얘기 좀 해볼게 That's that 어? 지금 누가 화났고 수지가 화났고 왜 화났고 물어본다고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거 뭐 따로 쓰면 되잖아 아빠가 춘거 입어줘 그래 알았어 뭐 에이 믿고 있고 에이미는 입고 있고 이러면 이럴 수 있잖아 그랬더니 수지가 하는 말이 그냥 지옷을 못 입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거 She won't let me wear her clothes It's not bad 그랬더니 아빠가 음 위로 화날만 하네 네 Alright OK 끄리기 부탁 진정하고 I'm talking about it 네 네 오케이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들 Why do you look so mad 서지 이 이유 묻는거죠 Because of 그게에 대한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Because of 에이미 그랑 합쳐서 그러니까 바꿨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What did she do? 그녀가 뭘 했길래 여기에는 she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일단 you, she, she가 나왔습니다 you가 누구고 she가 누구들인지 What did she do? She keeps wearing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좀 있죠 She keeps wearing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She keeps wearing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그 다음에 my도 있고 me도 있고 누군지 구분하기 you to our sisters you에 대한 얘기 여기 S가 붙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you are supposed to share 또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좀 많네요 여기에 외워야 될 수고가 뭡니까 그쵸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you are supposed to share but then she won't let me wear her clothes 대명사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let하고 wear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she won't let me wear her clothes it's not fair it을 한글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what is not fair 에 대한 대답 우리말로 할 수 있으면 되겠죠 alright 수제이 진정해 take it easy 바꿔줄 수 있는 표현 I'll talk to her about it talk about 이렇게 많이 쓰죠 talk about I'll talk to about it thanks and thanks to you I'll talk to you thanks to you I'll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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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you 일단 대명사부터 수지스 크로즈 without asking 수지 됐습니다 그랬더니 you는 뭐 입었어 에이미 앤 수지 너희들은 여기에 몇 명이야 이게 유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거죠 단수 복수 똑같이 생겼지만 유는 그래서 얘가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에일치 수혜일치 그러니까 에이미 앤 수지 너희들은 숙소한 주 셰어 근데 but that 뭐에요 에이미 원 랜 수지 왜 에이미즈 클로즈 그러니까 it's not bad alright 수지 take it easy I'll talk to 에이미 about it 됐습니다 저는 잘 문의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에 대해서 내가 뭐가 할 것 같아요 어 because of 뒤에는 뭔가 것이 온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this 그 때문에 because of 뒤에는 because of 뒤에는 중어가 원자가 와서 누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건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건 잘 모르죠 이제 앞부터 알면 되겠죠 you to 그 다음에 going to it's due to Amy it's going to Amy it's on account of Amy 뭐 on account of 까지는 학교에서 뭔가 이거 학교에서 해주면 because of랑 뭐 뭐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프린트물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내가 내가 나는 이제 전반적인 걸 가르쳐주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주는지 잘 듣고 있다가 배워두세요 it's because of amy 그리고 b 코드는 안 된다는 거 b 코드를 쓰고 싶어 근데 나는 난 여기다 꼭 b 코드를 써서 경제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되겠다 그래서 why do you look so nice to see it's because amy keeps wearing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이런 거 이렇게 네 it's because amy keeps wearing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이 문장은 없었다고 못한지 안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커즈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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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비커즈는 씬스나 에즈로 바꿔 쓸 수 있죠 씬스는 현재 완료 시절에서 배우는 씬스는 너무 일부러 주욱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누가 뭐뭐 황이 때문에 유통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비커는 씬스 에즈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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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what did amy do? amy가 뭔지 she keeps wearing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일단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의 목적으로 시한다 동명사 뭐뭐하는 것을 계속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계속하다기 때문에 컨티뉴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컨티뉴을 쓴 좀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왜 어색하게 느끼냐면 지금 이 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야 그렇죠 뭔가 짜증이 나는 행동이죠 그럴 때는 아 말려도 계속합니다 이런 느낌일 때는 keep을 쓰는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말려도 계속하는 keep이야 그냥 계속 쭉 뭘 한다 계속 걸어간다 뭐 이러면 컨티뉴도 되고 continue 되고 keep도 되지만 됐습니까 말려도 계속한다 keep doing 됐습니까 잉잉잉 그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잉잉잉 누가 잉잉잉잉잉 거리고 있어 어떤 느낌인지 짜증나죠 그렇죠 짜증나는 느낌이죠 she keeps wearing she keeps wearing my she keeps wearing my without asking me 뭐야 됐습니까 뭐해 그렇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keep doing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ithout asking me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래서 without doing은 뭐다 뭐 뭐 하지 한 번으로 뭐 뭐 함으로써는 뭐였더라 by doing 인두잉 이 아니라는거 인두잉 이라고 압니다 그래 그러니까 with doing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많이 without doing은 뭐 뭐 하지 않고서고 뭐 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이고 인두잉은 뭐 뭐 하는 동안이었어 온 두잉은 뭐 뭐 하자마자였고요 됐습니까 without asking me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잉잉이 두개 모이는데 봉사에 목도 없는 강의 동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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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물어보고 는것 없이 다 네오딥 는것을 계속한다 다 동영사입니다 요 유투와 시스터 자 유투와 시스터 치사하게 있다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일단 있습니다 유투와 시스터즈 왜 인두가 에이미앤 수지 대신 왔습니까 당연히 은형 복수형 그렇습니다 수의 일치 너희들은 너희들 두는 그러니까 이거 단수할까봐 단수하지 말라고 추라고 외치고 있죠 투야 투 투 이 처리 든 우리가 너희들 두는 남해잖아 그 다음 비 서포즈 투 는 의미가 뭡니까 태양한다 그렇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should you should share 그렇습니다 we are 서포즈 근데 서포즈부터 서포즈 다 말아 볼까요 서포즈의 뜻은 뭡니까 추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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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렇게 하는걸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한다 뭐의 뜻입니다 서포즈 추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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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되는 것으로 여겨짐 당한다 이렇게 한다 말이죠 너희들 둘이 뭐하고 있는 모습을 머리에 떠오르지 떠오르지 당한다 언니 갔어 고마워 넌 내꺼 써 심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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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짓을 엄마하고도 하더군요 엄마하고도 고마워 됐습니다 서로 막 야 너 내꺼 썼어 막 이러면서 뭐 누나하고 엄마하고 하고 막 그래 내가 너무 관심이 없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못돼 에이미 원 렛 미웨어 렛 미웨어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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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얘기하면 얘가 허락을 받는 사람인데 이 녀석은 허락 받는 사람이 할 행동을 나타내는 말인데 뭘 써서 안 된다 얘 때문에 사역 동사 때문에 원화 써야든지 투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나는 여기 주 번호 투 를 써야 돼 있어 난 꼭 투 웨어 해야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렛을 써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지 수출이야 메이크 메이크 메이크도 사역도 사는 거야 허락하다 A로 시작하는 거 배웠을 거야 S S Allowed Allowed 그러니까 이 문자가 어떻게 된다 She want allow me to wear her 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Allowed으로 해 놓을 수도 있어 니들이 지금 막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냐 딸딸딸딸딸딸 여기 무사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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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랑 하나 있어 그런 애들한테 여기다 Allowed 딱 쓰면 그거를 박성화 나 She want allow me to wear her clothes 이렇게 똑같아 나 allow a to do let a do 같은 뜻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She wants allow me to wear her clothes She wants allow me to wear her clothes It is 내 욕으로 얘기하라고 했죠 그쵸 내 욕으로 얘기하면 뭐 그것이 불공평해 뭐 지는 내 옷 물어보지도 않고 입으면서 나는 못 입게 하 그쵸 그쵸 영어로 하면 It's not fair That she keeps wearing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But she won't let me wear her clothes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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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입 못생겼다 물어고계에 담고 있고 치는 못 입게 하 그런 곳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분에 고맙죠 여기가다가 그분에서 만나면 꼭 인사하세요 미안합니다 재미없네요 감사합니다. That was awesome. 와. That was amazing. Thank you for talking to her about it. Thank you for talking to her about it. Thank you for talking to her about it. Thank you to Amy. Who is the elder sister? Who is elder sister? Who is elder sister? 에이바이도 얻었었죠. 그쵸? 그렇잖아요. 이걸 못 입게 한다고 못 입습니까 동생이? 맞잖아요. 언니가 못 입게 한다고 안 입겠어요?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금도 높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언니가 착해서 동생이 언니 내 옷 입지마! 오 알았어. 동생은 언니 옷 입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선입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언니 입고 갔다? 애인이가 언니 입고 갔다. 그렇습니까? 네. 시간이 랩업 1까지 가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랩업 1 달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요. 이전에 또 추석도 있고. 그러니까 보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머님과 맨에 대화입니다. 어머니. 누가 표정이 안 좋냐 하면 맨의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맨의 표정이 저러고 있으니까. 어머니 당황하고 뭐라고 해요? coli. Why are you so upset. 그것도 physi세면서 궁금하면 하는 거에요? 이런 글쎄요. 무슨 바꿔 accepting다. personal 그래서 애인들이 사람들 이끌는 그런 것이 스케이트보딩 아닙니까. 스케이트보딩 아닙니까? 스케이트보딩 아닙니까. Kida acces chia 카 마요. 나 이쁘가 falou anything. 와이 캔트 와이 낫 아닙니다 와이 낫은 상대방이 부탁했거나 어떤 요청했을 때 예스의 뜻이고요 와이 캔트 뭐 생각된 게 많죠 와이 캔트 그랬더니 뭐래요 남자애가 마이 맘 그렇죠 또 렛 미고 또 나오죠 뭐라 그러시면서 샷 이즈 투 데인저러스 그랬더니 여자애가 사실은 워리는 워리라는 동사가 하는 것도 워리고 당하는 것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헐트처럼 헐트 뭐 하다도 헐트고 때리다도 헐트고 다치다도 헐트죠 그렇기 때문에 워리도 대신에 시즈 저스트 뭘 써도 다진다 그렇죠 워링이 됩니다 그냥 걱정하고 있어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계속해서 안 안 불러서면서 뭐라그래요 but she let my brother go 하이킹 last week it's not fair 스크롤 내용 파악입니다 화난 것은 남자애가 화났구나 이름은 분도 안 나옵니다 남자애가 화났는데 화난 이유는 친구들이 제발 나는 타러 갈 예정인데 나는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갈 수 없는 이유는 My mom don't let me go.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요.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허락을 안 해줘 이유는 She said it is to stay in the house.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엄마가 왕년에 스케이트볼 타는 자빠 안주셨는데 TV에 보는 동영상 사망! 이러고 너무 많이 보신 겁니다. 그쵸? 무슨 말 하던데요? 위기탈 중. 공원에서 스케이트볼 타는 아이들이 갑자기 사망! 이러고 너무 많이 보신 겁니다. 스케이트볼은 저렇게 위험해?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으면 숨 쉬는게 이렇게 위험해? 어쨌든 엄마가 뭐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온몸에 타이어 같은 거, 스폰지 같은 거 질신 감고 나타나는 건가요? 바로 가겠습니다. 환영은 뭐. 웃어? 사망! 일사병으로. 그래서 maybe. 그래서 이제 뭔가 엄마의 핑계를 좀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Maybe she's just worried.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걸 거야. Maybe she's just worried about you. 이 걱정돼. 이 걱정돼. 그건 너무 아껴서 그러는 거지. 아껴니까 그러는 거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아닌데. 아닌데. 근데 she met my brother or I king.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 my brother가 봄 하이킹 가도록 언제. 지나는데. 허락을 해주고. 지난주에 형은 하이킹 보내줬는데. 하이킹이잖니. 그러니까 하이킹은 아직 6,280 넘어가지고 안 다룬구나. 그래서 엄마가 보고 있겠다. It's not fair. It's not fair. We won't turn it. 오케이. 그러면 내용 파악은 다 되었고요. 엄마가 뭐. 너무 위험하다고 안 해주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토요일 날 갈 건데. 친구들은 방문 안 못 간다. Why are you so upset? 뭐 이거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많은. 너무 안 취했고. 뭐. 방법에서 했죠. 뭐.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Be going to do가 보이고. 또 뭐도 보이냐면. Doing the boys. 어머머 하러 가다. 그렇습니다. It's Saturday. But I can't go. 뒤에 생략된 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why can't. 생략된 말들 있죠. 왜 못하는데. 라면. 왜 누구는 못 가는데. 이 말이죠. 스케이트 타러 못 가는데. 이걸 줄여놓은 거죠. My mom doesn't let me go. 무슨 시제로 허락 안 해주십니까? 그렇죠. Let 떴으니까 let a do라는 점. Allow으로 바꾸면. My mom doesn't allow me to go. 스케이트 보딩. She said. 다음에 해석된 말 보이실 거고요. 이 시 뭐 내시고 왔는데. 보고요. Too dangerous. 다음에. 이거 투투용법으로 뭐가 있겠죠. It's too dangerous. 누가. 누구로서 뭐 하는 거. 란 말을. 널. 생략했다고 생각합니다. It's too dangerous. 누구로서 뭐 하는 게.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Okay. Maybe she's just worried about you. Be worried about. 보이고요. But she. 자. 이 렛은 몇 번째 여성인지. 알겠습니다. Let my brother go hiking. 그 다음에 렛.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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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끝난 미래라면, 계획이 끝난 미래라면 뭐라고 했다고 해도 된다 My friends are going skateboarding, 라는 뜻을 했죠 My friends are going skateboarding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죠 Well planned future My friends are going skateboarding, it's Saturday I can't go skateboarding This is Saturday I can't go skateboarding Go me boarding Why can't you go skateboarding anymore? Why can't you go skateboarding 왜 너는 skateboard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Why can't you go skateboarding My mom doesn't allow me to go skateboarding My mom doesn't allow me to go skateboarding My mom doesn't let me go She says That skateboarding is too dangerous Hey, for me For me to go skateboarding But It's too dangerous for me to go skateboarding Okay, 나로서는 For me 뭐 하는 거 To go skateboarding Oppure me Then tune to go skateboarding 의미상의 DON It's also too dangerous for me From me, to goуст For me So to I can't go skateboarding. 이해하십니까? It's so dangerous that I can't go skateboarding. 그래서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It is so dangerous. 그래서 I can't go skateboarding. 위에도 BECAUSE나 SINCE나 애들을 쓸 수 있는 건 알죠? SUNDERBECK. BECAUSE it is very dangerous, I can't go skateboarding. It is very dangerous. So I can't go skateboarding. But... 약정사합니다. Maybe your mommy is just moving on you. But she... 1, let's do it. 2번째. Let's do it. Let's do it. What did you do last week?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2번째 이품이 붙였으니까 두 번째 안나이면 되돌되겠죠. 2번째. 2번째 기분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일으셨습니까? iversha 2 3 2 2 그러면, but she allowed my brother to go hiking, let's break. 그러니까, it's not fair. 내용, 그것은 불평평하다, 뭐는 불평평하다? 엄마가 나는 스케이트보드가 어떻다고 해서, 그건 위험하다고, but doesn't let me go 하시면서 my brother let go hiking, let's break. 나는 스케이트보드가 어떻다, 그렇습니까? 지난달입니까? 아니요, 지난주, 그렇습니까? 형은 스케이트보드 타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산 등산하러 갔습니다, 하이킹하러 갔습니다. 나는 하이킹하러 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타고 가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아니고 이번 토요일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22분이 되어보는데, 이것까지 끝냅시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 dagen't 되 싫어 держ지fast. 기억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으로 한 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한 번 치고 끝나는 거 아니니까 다음번에 좀 다녀가세요.